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을 보러 오신 게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서 있어? 아직 저는 일은 안 하고 주부이니까 근데 남편이 지금 일을 하면 지금 그 사업자나 어떤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남편분, 대주분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야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주가 작년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 제 남편이요? 네 그 상황에 우리 기주가 뒤에서 뒷받침이 안 됐다 하면 대주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기주가 뒤에서 그래도 대주의 뒷받침을 많이 도움을 줬다 얘기를 해 그래서 대주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자리에서 많이 바쁘게는 움직인다 그치나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다 해 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 가정을 꾸리고 나가야 되고 내 처자식들을 매겨 살려야 되는데 대주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밖에 없어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가 판단을 내리지를 못한다 소리가 나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 사람이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다 보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거든 그리고 자기 역시도 판단을 내리지를 못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너무 많이 갔어 아, 남편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소리밖에 안 나와 근데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 20년도? 이때쯤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대주님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다른 1일짜리가 들어왔다 소리가 나와 아, 남편이요? 응 그때 그 대주가 대주는 남편이야 네, 네 남편분께서 그쪽으로 갈아탔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한 후회도 많이 한다 해 우리 기주님도 마찬가지야 그때 당시에 우리 기주님한테도 누가 은인이 붙었었나 봐 아, 저한테요? 응 글쎄요 그때 어떠한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끊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왔고 새로운 게 들어왔다 하거든 근데 그때 판단 미스가 있었나 봐 아, 아 그때라도 진작에 왔으면 좀 나았을 텐데 어, 오고는 싶었는데요 응 글쎄요 이런 데는 처음이라서 저희네가 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와서 점을 보시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서도 누구한테라도 좀 의지를 하고 싶고 뭘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 근데 저희네가 이야기를 했을 때 100% 참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퍼센트의 참고는 됐었을 거 아닌가 봐요 아 그랬으면 판단을 내릴 때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 길을 와서 깼지만 그러면 후회 아닌 후회도 좀 덜했을 테고 좀 아쉽네 아 하지만 올해 대주가 이동은 들어와요 이동은 들어와서 다른 자리로 옮기시긴 할 거야 아 네 다른 자리로 옮기시긴 할 건데 그걸로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으실 거예요 아 몸은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좀 받을지언정 지금보다는 금전적이 됐던 뭐가 됐던 지금보다는 나으실 거야 아 너무 걱정하지 마셔 아 네 그리고 처음 전보로 왔다 치지만 우리 기준님 또한 참 촉이 남다르거든 아 제가요? 네 그 촉을 남편 두드려잡는 데만 쓰지 말고 어?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 아 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네 내 가정이 편안하고 네 내 사는 바운드가 평안해야 모든 게 잘 굴러가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 기준님 또한 승질이 승질이 아 네 장난이 아니여서 우리 대준님을 너무 잡대를 하는 것 같아 아 제가요? 어 안그런다구? 네 근데 대준님은 그게 되게 무서운가 봐 오히려 제가 당했으면 당했지 아 당한 거는 지금 뭐 건 20년 가까이 살았잖아 20년 넘게 살았잖아 어? 그 20년 넘게 살면서 지금은 대주도 그렇고 기주도 그렇고 서로 따로따로 놓고 본다 하면 서로 당했다 해 아 그러니까 그 촉을 갖다가 좀 대주 사업하는 데 좀 써보셔 그리고 우리 기준님 또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을 분은 아니거든 안 답답해 텁텁하죠 네 아직 막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아무것도 못하니까 응 그래서 그런다운 하나 우리 기준님 또한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좀 둘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대주하고 기주하고 저랑요? 어 기준님은 몸은 여자지만 하는 행동이나 어떠한 일 추진이나 어떤 걸 보면 남자보다 나아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근데 우리 기준님은 훨씬 나아 남자보다 아 그런 분이셔 아 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도모를 할 때 대주하고 같이 같이 한번 해보셔 아 우리 대주님은 혼자 커나가기는 많이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 대주는 하나밖에 못 봐 아 네 그래서 주변을 좀 둘러보고 좀 넓게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하나만 들고 파 아 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 기주가 옆에서 좀 같이 좀 같이 상생하면서 가면 참 좋을 거야 그래서 고민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버님을 닮아서는 모르겠는데 좀 저를 많이 속 썩였거든요 응 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아니 그러진 않아 아 그래서 그러진 않아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준님은 올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어떤 거요? 시비구설 시비구설 하고 우리 기준님은 몸 좀 조금만 조심하셔 다치는 게 있나요? 제가 응 올해 온기가 별로 좋질 않아 아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은 좀 올 한해는 그냥 굳어나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 아셨죠? 아 좀 올 한해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거야 아 크게 다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 우리 대주의 운은 그래도 좀 나니까 아 네 대주는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좀 잘 해나갈 거고 기준은 대주가 잘 돼서 네 집이 좀 화목하게 되고 웃음이 나면 네 기준의 운 또한 그렇게 상승을 해 아 네 근데 서로 부딪히지는 말아 아셨지? 올해는 부딪히면 안 돼 아 아셨죠? 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작년에는 원래 사람이 잘 이렇게 쉬운 꿈을 자주 꾸나요 무슨 꿈? 귀신 꿈 귀신 꿈? 귀신 꿈 꾸는 사람은 드물어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작년에는 되게 가위 눌린 거 아니에요? 아니 가위 눌릴 때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귀신도 자주 보고요 꿈에서 네 좀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궁금해서 저희 친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되셨거든요 응 가끔씩 엄마가 나오시는 거는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니까 보이는 거니까 네 나오시면 잘 차려입고 나오시니까 예전 모습 그렇게 나오시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잘 못 챙겨가지고 제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네 균님이 원체 촉이 좋다고 응 그게 네 엄마가 나오던 네 본인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의 조상들이야 그분들이 와서 가끔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게 있고 행동이 있을 거야 네 한 분은 꿈에서 저를 확 안 하고 잡아당기는 머리를 풀에 치고 나와가지고 네 그분은 다른 분이시고 네 엄마나 누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 안 좋은 게 있으면 네 엄마가 또 얘기를 해 주실 거야 아 또 아 또 손님 계시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타로를 본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네 저희 큰 딸 때문에 네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위에 노란 저걸이 인가 입고 네 옆에서 뒤에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노란 저걸을 입고 뒤에 보인다 하면 네 본인은 이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야 아 근데 본인은 이 길을 가실 분이 아니고 네 촉은 좋아 아 그렇게 사셔 아 저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고민하지마 아 지금 나이에 이 길 들어설 수도 없고 네 가셔서도 안 되시는 분이야 아 아 이 길을 들어선다 하면 예진역에 들어섰어야 되는 분이시고 네 근데 우리 하시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길을 들어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들어선다 하더라도 점을 보고 손님을 볼 수가 없어 아 그러신 분이야 네 다행이네요 아 고민 너무 했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다 앉아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나 싶어 가지고 그냥 단지 촉이 좋을 뿐이지 네 여기 앉아서 그렇게 뭘 보고 하실 분은 아니야 다행이네요 다른 건 다른 거요 아 생각 안 했던 건데 그냥 뭐 뭐 바라는 건 그냥 우리 이제 애들아 빨리 잘 되는 거랑 뭐 애들이랑 저도 그렇고 네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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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넘게 많이 힘들었으셨을 거야 네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좀 펴나갈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아 네 그러고 그런 그 이 길을 간다는 거는 정해져 있어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우리 친정마 쪽에도 그런 건 아니시거든요 근데 어 그래서 이 말을 빚어야 되나 알아야 되나 그래서 그 집안은 그냥 빌던 집안이지 네 우리네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집안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우리 기준님 또한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셨지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네 친정 우리 친정집도 그런 건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빨아야 되나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민하지 마 그니까요 고민하지 마 괜찮으셔 그 마음 답답하고 하면 그 여기 천안에 절 좋은 데 많잖아요 네 가서 절이라도 하고 좀 빌고 그러고 살아 아 아셨지 이 길 들어서실 분은 아니냐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네 예